이 덱은 칼반 안 넣어요. 절대 안 깨는 아이. 네요. 아... 티아라멘츠네. 치우려고 아르테 밑에 슬레이어도 쓰고 있겠네요. 후기. 아... 티아라멘츠네. 치우려고 아르테 밑에 슬레이어도 쓰고 있겠네요. 아휴 상대방 뭐하고 있는데요. 어우 잘 갈리네. 아... 라뷰린스가 이제 다시 섞여있네. 뭐냐 이거. 두루칼로스 왔고. 두루칼로 왔니. 라면 튜닝하고 와도 되겠네요. 라뷰는 왜 넣은걸까요 시너지가 뭐있지. 이거 그 와중에 한턴에 한 번 없는거 되게 신기하네요. 요즘 이런애들 다 한턴에 한 번 있을건데. 이제 손탐 한장 덮트리겠다. 아 군부시키가... 커졌어. 롤백을... 결국 버렸네. 근데 이제 쓰지도 못하네. 일단은 스위트 드림스 네모랄리아. 일단은 코렉스. 3대는 네모랄리아에게 케인을 못쓴다니. 아뇨 이제 쓰... 아뇨 쓸 수 있어요. 이거 앞면에 있어야 돼요. 지금 앞면에 없어져잖아요. 미리하게 네모랄리아 성민은 어느정도인가요. 1부터 5까지 졌을 때. 2... 아니다 3 3. likemm 그냥 보통. 약간 alt 잔이로. 그냥 보통. 그냥 보통? backs 개발을 두ately 알아요. 그냥 보통. robotics 이루cado을 타고 오술라? 由ع 이즈에만 순 Folies 이게 안다는데요. 5. 이걸 하나 더 쓸 수 있는 거 정도뿐이긴 한데 오라에 바늘볼레 소굴 꼭 그렇게까지 써야 하는 게 맞니? 야.. 이런 걸 쓴다고? 그 와중에 잘 갈린 거봐 롤백은 3장 달려 롤백이 확실히 묘지에 묻혀있어야 자 이제 상대방 안타고 쓰려면은 묘지에 묻혀있는게 맞기는 한데 역시 요칸도 덤팅에 승호 없다고 빼는 피아라야 별걸 다쓴 소용아 다갖고 롤백 하나 포함해다가 하늘 벌레 롤백도 아 어 이러면은 요즘 요즘에 요즘은 아니고 좀 됐긴 했는데 특정 시간되면 사람이 짖어요 두루왜 그렇게 많이 오냐 두루왜 이렇게 많이 오냐 혹시 새벽시간대에 그런일이 많나요?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 이 시간대 방금도 악소리 한번 나왔어 상대방 소음 몇개 했지? 하나 둘 셋 번 수류가상담 두루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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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 소음 몇개 했지 그렇네요. 다행이네. 일단 해봐. 진행시켜. 뭐라도 뽑히겠지. 진행시켜. 어떻게 해봐야 저거밖에 없잖아. 뭐가 저렇게 가는 거야. 그래도 선생님 음.. 저렇게 보내네. 한 장은 구원합시다. 하나는 묘지에 있는 게 있어야 돼. 지금 썼으니까 이 침 좀 잡아봐. 그래. 빌게이컴 언제 쓰나 생각하고 있었다. 래페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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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 장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장 다섯 장? 그나마 다행은 아니구나. 이렇게 안 되는구나. 안 나왔네. 세 장은 빠지고 맞긴 한다 그게. 마완성의 돌을 던져. 일단은 드로퍼 도전을 던져. 근데 저게 드로퍼 던져도 딱히 위험이 없긴 한데 다 되게 덤핑 덤핑 위주라서 두 번 더 하면 유비루가 친구야. 벌써 그렇게 됐어요? 세 장 죽어보내는 거 역사적으로도 이게 약이 왔다. 이게 컴을 꺼내서 어허 알아서 불맞겠네. 도전을 던져. 유대사는 암화족 저리 투켜 맹두 도엠성 용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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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형 악마족이였어? 님 꼴의 악마족임? 개쩌네? 우와 꼴의 악마족이라니 아니 그냥 종족 신경 안 쓰고 있긴 했는데 솔직하게 이건 무슨 족이라 생각하셨나요? 나 저거 물 물이나 물이나 전사증 생각했는데 일단은 곰포쉽기 3장 그거 뭐지 이게 그 뭐냐 네무렐리아 몬스터 파괴될려고 할때 그 액택 제외하고 막을 수 있거든요 무한정으로 파괴 대신 파괴만 어 어 어디에 눈 보기 애 깨웁시다 일어나 일할 시간이야 일단 넣어 그리고 넣어 아 너 안되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이거 오케이 싹 제외 생각해보니 상대 덱에 라비 있었잖아요 그거 그 지명해서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리고 아마 그리고 아까 착각이 아니면요 상대 세트 전부 다 비결컴이었고 뭐지 뮤즈의 비결컴도 제외했으니까 비결컴 싹 다 제외했거든요 방금 그거 한방으로 진짜 그냥 이렇게 갖다 섞어버렸네 이빈이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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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